방향키도 안되고 방향키도 안되고 키보드 다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먹히네요 우선 패드도 안먹히고 뭐 이따위죠? 잠깐만 두개 켜져있었어?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돕기위해 개발되었대 성공하려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된대 아니 그래서 마우스는 벌써 벌써 스트레스 오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음성인식이야? 아 진짜로? 아 진짜 음성인식이야? 나 마이크 킨다 저쪽꺼 아 진짜로? 어? 기다려봐 음성인식이면 대박이거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음성인식 없는 정라구 성전구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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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뭐야 이거 인증 심박수 측정장치는 곧바로 연결해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치는 초기 설정을 해야되며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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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뉴로 스트레스 스탈지 노고가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하세요 네, 스타트 WASD Q2로 하는 게임이네요 스테폰이라고 되어있는데 들어가고 싶죠? 스테폰 1 스테폰 2 스테폰 1 스테폰 2 스테폰 2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능성인식 아닌가 본데 아 귀하가 환자 또는 직원일 경우 아무거나 누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면인식 결과 새로운 정신 탐사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찍 와줘서 고맙습니다 정신 탐사원으로 귀하는 환자의 정신공간을 조사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보호는 철자리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귀하의 신원을 파악하겠습니다 자격증 긴박하고 불쾌한 장면의 상황에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가자가 심리적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와 이미지에 특별히 민감할 경우 시나리오가 역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작업 중에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인증하기 위해 이름을 하겠습니다 스웰피쉬 어? 아 영어로 된다 야 한글로 되잖아? 고거 개 아니야 개 개 아 왜이래요 아씨 보거 개로 가자 아 뭐야 딕은 뭐야 아이스텔지아 장비를 착용하고 오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안 안 했는데 아 이제 갈 수 있대 구라 구라다 자 눈까요 삑? 이메전시 닥터 개보고 오오오오오오 어? 그래 이거지? 어? 야 이거지 이거? 이거지? 닥터 개복어님 자 내 사무실이니까 문을 좀 닫고 그래 그래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음... 아니야? 문이 안 열리네? 이거 뭐야 닥터 개복어님 환영합니다 환자 선택 정신공간 탐사율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개발한 가상의 정신세계입니다 인트로심 정신공간 환영상화 자 이제 탐험할 수 있대요 아 여기군요 오 와 미래기술이네 오 미래기술이야 미래기술 아 어지러운 것 같으면 눈 감고 계세요 아 저거 어지럽네요 인트로심은 인트로심은 제작한 시뮬레이션 정신공간으로 실제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정신탐사를 훈련하기 위해 사용되며 실제 환자는 정신세계 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인트로심은 정신생활을 훈련하고 탐사의 기본 모든 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얘기하고 그거를 가지고 제 치료를 좀 됐을라는 건가요? 제가 믿어지지 않은데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아 I am pleased to be your guide. When I am speaking, you can always make a left trigger press motion to skip the instruction. Whether you are speaking with the client directly, or neural probing within their mind, it is always imperative to listen. You'll find that every detail of the subconscious is trying to tell the truth. In the case of our clients, it's often the forgotten story of the trauma that they experienced. Some patients' memory may have been confused or corrupted by the conscious mind's attempts to reconcile or cover the truth of what happened to them. However, if you look closely and carefully in the right places, you will find the truth will ultimately shine through. Now it's a real world. Some parts of the subconscious allow you to interact with them. While neural probing, make an A button motion to engage with it. Holding onto left trigger will allow you to move the item around to examine it further. When you are done, you can make an A motion again and it will return to its natural position. And put 감사합니다. A motion again. Okay. Okay. 세워만은 나와 쌍둥이 하는 것처럼 미워있다 기억사진을 확인해서 안전한 곳으로 기억을 정리해서 제일 이 게임에 중요한 것은 기억사진을 모아서 이 게임을 끝내는 거네요 프로젝트에서 썩어지렴 너의 세움마다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다섯 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맞춰야 하며 이렇게 하면 환자의 의식이 온전히 돌아옵니다 그는 모든 뉴럴 프로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치게 해야 된다 정리적인 재생을 활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억사진 찾기 우리는 토끼고기 수치를 자주 해 먹었다 하지만 이게 더 쉽게 말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이 적은 편이 가능한 것은 다른 곳이 깊은 곳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브랫? 브랫이 누굴까? 브랫이 누굴까? 동생... 새엄마가 데려온 아들일까? 마음속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대? walldchowl 랩? zes views 브랫이 누굴하는 수도 있어? 문제는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빵을 집어넣어버릴까? 그러면은 사진이 더 있나? 스포나 잘난채는 조금 삼가해주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런건 알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재미가 떨어지니까 같이 보는 사람들 재밌게 볼 수 있게 영화관에서 미친놈처럼 일어나가지고 바지 내리고서 와아아아! 이 씨발! 아놀드 슈얼 지젤네거가 로봇이다! 막 이러는거랑 똑같은거예요 알았죠? 한쪽에서 미친놈을 통해 새로운 곳에서 조금씩 다른 곳에서 공동하는 곳이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고 싶은데 왜 안들어가죠? 안들어가지는데? 기억정리라 기억정리라 새엄마는 나와 쌍둥이 여동생을 미워했다 새엄마가 들어온 시간이 아마 이쯤 되겠죠? 우리는 토끼고고고스튜을 자주 먹었다 이 게임 자체가 약간 어... 이런데 브랫이라고 써있는거 아니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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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먹다가 쫓겨났나? 그래서 동생이란거 가지고 나가서 놀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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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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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쪽의 마음을 통해 사이키를 통해 사이키를 통해 새로운 곳을 열어둔다. 다른 곳들, 이런 곳들은 다른 행동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막 행동을 하면 막 바뀐다는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고 반대쪽 문도 열어야 한다? 야, 튜토리얼인데 이렇게 불친절하면 이거 진짜 생으로 새 게임 나오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어? 야 러브 유어 스텝 스텝망 그거 없어요? 화염방사기 문 안열려요 불질러버리고 싶네요 플레이 영상 보니까 그냥 들어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 지금 찐따 난 겁니다 다시 들어가 버그 버그 다시 가야돼? 가지가지 하네 네 정신탐 진료 절차 초기화 정신문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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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추천 400개밖에 못 받았다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추천 400개밖에 못 받았다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유튜브 구독 안 지금 이거 보는 사람 유튜브 구독 안 눌러서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유명한 아까랑 좀 빨라 while neuroprobing, make an A button motion to engage with it. Holding onto left trigger will allow you to move the item around to examine it further. When you are done, you can make an A motion again and it will return to its natural position.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do as a neuroprober is find and acknowledge these photos. However, this is easier said than done. While some photos are freely available in the subconscious, others are buried deeply within and will need to be coaxed out. What? The door has to open the door. I'm going to kill you. Some things, like these doors, can change their state in response to actions taken elsewhere. What? I'm not going to enter. I want to make 4 hours that's happening! In the middle of ... Interacting with.....